이제 그분 라인조브가 조금 안좋은게 하나 있다면 하나 있다면 뭐냐면 야 용 가야돼 용 안가면 안된다 용 가야돼 무조건 가야돼 이거 용 안가면 존나 손해본다 이거 지금 리브는 저만한 말이야 야 정글 안오냐 킬 나오겠는데 킬 따겠는데 나이스 샷 무엇이 약간 꿀잼이긴 하지만 말이지 들이박어 들이박어 빨뽑 한방에 어지 좋구요 나이스 샷 좋아요 게임 좋습니다 가기에요 만함 109 8 7 6 5 4 3 2 1 아디오스 저거 닿나 거리 안다냐 저거 아 시발 거리 안다네 아 존나 거리 안다네 이거 나타크 안다네 아 이거 어리머리 안다냐 나타크 할게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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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레이븐 나 드레이븐 나 드레이븐 나 이기나요 나이스 샷 드레이븐 이게 아까 바텀에 내가 텔레포트를 기적적으로 써서 그런다 이 게임이 테란바아 게임 터진다니까 진짜로 지렸구요 아 시발 아 존나 아깝다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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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퀴 빠져 왜이래 아 야 리븐 노탈이다 노풀이다 어 리븐 노풀 저거 못하냐 리븐 가고있죠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씨바람 룰 백을 왜이러냐 카톰 터프 뭐하냐 터프 뭐하냐 어 아 뭐 하는거야 엉주 네이든 보는거 기억했는데 이분 툴 돌았나? 안 돌았 텐데 아직 연막탄 날리고 그렇지 오케이 애들 멘탈이 좋나 좋아 배치다 보니까 원래 이런 거 뺏어 먹으면 개 질랄 하거든? 멘탈이 좋나 좋아요 제발 욕심내라 아씨 유바라스키야 또 스트략 나오면 전화 걸고 맞짱 떠도 퀵 다치마는 이길수있다 노래행복 들으면서 간다 존나 쎄구요 녹여버렸구요 이거 잘하면 잡을거 같거든요 누군가라 최대한 시간 끌게 최대한 시간 끌게 아 존나 아깝이 시간 존나 끌었어 이 정도면 시간 개끌었어 이 정도면 잘했어 이 정도면 잘한거 같애 나이스 샷 샷 옷이 좋구요 저 옷이 있을걸 전면에는 아깝이 좋아쓰 뭐냐 방금 오 구워 드레이브 좋구요 야 근데 이거 배아픈 배가 아닌거 같은데 배가 너무 아픈데 이거 뭐가 찢어지는거 같은데 병원가야되나 아니 배가 아니 배가 아아 아아 누가 칼로 찌르는거 같애 뭐지 오 2개 어 2개 고마워 오 1개 고마워 오 1개 고마워 하아 와 고맙다 와 복영아 존나 고맙다 존나 고맙다 와 맞았어 나이스 어시스트인데 30번 줄이는 새끼면 존나 뭐하는 새끼냐 어시스트인데 30번은 대체 뭐하는 새끼야 사람이냐 아 그래 뭐야 얼건 ㅈ같네 아 저기 구움을 왜 지금부터 구움을 들어온다 아 존나 던져 집중 좀 하자 아아 아 집중 좀 하자 좀 아아 아 다음템 뭐하지 일단은 신속해장아 간 다음에 두 분이 다 잡을 것 같은데 무나 한데 군나 세다 군나 세다 와아 드레이버 미쳤구요 와우 진추가 존나 잘하네 아니 근데 아까지는 아직 대가리 터졌던게 이거 좀 크다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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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창으로 찔러 따라가 강타하고 좋아쓰 드레이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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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존나 아깝이 양념 받쳐놨는데 아아 존나 아깝이 틸템이 지금 없죠 지금 스트라이프다가 덜록스템이 해가지고 소통 좀 조심하자 내가 소통이 개 잘 좋은데 걱정하지 마라 아아 사거리 존나 짠 진짜 인간적으로 아아 저거 왜 이렇게 안죽어 아 왜 이렇게 안죽어 저 딸피 씨발 야 존나 이걸 야 이거 잡으면 프레이 이거 잡으면 프레이다 와 존나 아깝다 와 야 야 자르반 몇대 맞고 안죽은거야 아니 자르반 씨발 와아 자르반 씨발 와아 존나 안죽네 자를줄 알았다 이 새끼들아 용천에 나 하나 잘라가지고 용 먹을라고 했지 감 잡았어 고닛이 되냐 고닛이 되냐 고닛이 되냐 아 빨리 뽑세이키야 아 아 뭐있어 미테라인 미테라인 뭐하고 있어 아 존댓네 이거 두 분 죽었는데 아 욕먹고 다 죽었는데 위치 너무 안좋았어 아 아니 이게 상대가 갱플랭크 있어서 약속 후의 타임이 있어 집중해야돼 자살 잘했다 시간 잘 끌었어 어 아직은 마우스있냐 바른시가 얼마 안남았다 좀만 버디라 좀만 침대하자 아 아 아 아 아 막와냐 막아야돼 무조건 아 아 아 그만쳐 그만쳐 강압이야 막아야돼 아 이거 몇분 남았어 몇초 남았어 아 이거 약하냐 이거 바로 끝났냐 아 아 뭐야 끝났어 아 뭐야 끝났어 못막냐 아 뭐야 아 아 아 아 아 탑정리하고 있었는데 아 딜량 준수했는데 아 아 아 아 뭐 2패야 맛은 loves 명 아 좋아 하 확 아 지나 상근 ! 인데 총